저희가 이제 올해 것만 돌아보다가 한 시간 지났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얼른 이제 2024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은 우리 선임 기자께서도 많이 말씀하셨고 저도 여러 번 기사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호재가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그런 한 해입니다. 매년을 전망하는 키워드 어떤 트렌드로 딱 한 줄로 딱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비트코인으로 부자되세요? 어? 부자되세요? 옛날에 무슨 카드인가? 김정은 씨가 나온 앱이 선전했던 거죠. 근데 그냥 부자되라고만 해도 그렇게 좋은데 이거 투자 권유는 아닙니다만은 세 가지 호재가 이미 있습니다. 거기다가 프랑스 알파가 있습니다. 빨리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두가 알고 있는 ETF 그렇죠. 비트코인 ETF가 이제 채택이 되게 되면은 미국의 연기금 또 401k에 그거에 투자하는 분들이 아주 손쉽게 비트코인을 갖다가 살 수가 있거든요. 또 자산관리사들 네. 자산관리사들의 추천을 받아서 살 수도 있고 그래서 베이비 부모들 미국의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비트코인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그 비트코인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그 비트코인의 거래소 가서 사고 지갑을 열고 이런 거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편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은행들이 다양한 은행에서 계좌를 갖다 개설하고 다양한 카드로도 사고 다양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번거롭게 생각하고 뭐지?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번거로운 걸 너무 싫어해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기생충이 성공하기 전까지는 왜 우리나라나 제3세계 영화가 성공하지 못했느냐 자막을 읽기 싫어서 아 그렇군요. 네. 그런 번거로움을 정말 극한으로 싫어하는 약간의 성향이 있는 나라인데 이제 ETF가 들어오면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뭐 그냥 쉽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거래하는 증권사를 갖다 통해서 쉽게 살 수가 있고 그리고 ETF가 도입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굉장히 이제 제도권에는 들어왔다. 그것뿐만 아니라 ETF를 만든 사람수들이 ETF를 팔기 위해서 비트코인 광고를 벌써 시작했어요. 비트와이즈가 최근에 유명한 존다단 골드 스미스라는 배우를 통해서 요즘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비트코인입니다라는 이런 광고를 갖다가 시작을 했고 역시 이제 몇 개 회사가 더 했는데 다른 건 이제 뉴스에 안 나와요. 기억 안 나고 이 존다단 골드 스미스 얼굴만 기억나요. 네. 첫 번째 광고가 나왔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이 되면은 결국에는 뭐 많이 들어올 거다 그러는데 얼마가 들어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많이 들어와야죠. 네. 얼마가 들어오느냐가 중요한데 시세도 시세지만 이게 흥해야 시장이 안정화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블랙록이 9조 5천억 달러 피델리트가 4조 몇천억 달러 이런 식으로 하면 거의 20조 가까이 되는데 이 중에 얼마만 들어오면 또 얼마가 되다 이런 식의 분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몇 가지만 이렇게 봤는데 번스타인은 얼마로 분석을 했냐면 6천억 달러로 분석을 했고요. 제가 왜 그렇다는 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워낙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고 쇼앤피드 전 블랙록 상무 블랙록에 있던 사람은 1,500억에서 2천억 달러 그리고 블롬버그 세계적인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있으면서 뉴스 회사죠. 금융 쪽에 여기는 1천억 달러 정도 이렇게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천억에서 6천억 달러 정도 이렇게 들어온다고 어떤 권위 있는 이런 기관들이 예측을 했는데 참고로 1천억 달러가 한 130조 원 정도 됩니다.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 130 정도 되고 이거 이제 첫날 그렇게 들어온다는 건 아니고 이제 이 시장이 이 정도로 성숙해질 거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비트코인의 지금 시가총액이 대략 한 8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8천억 달러인데 70% 이상이 1년 이상 거래되지 않고 지갑에 가만히 있어요. 갖고 있는 거죠. 네 갖고 있어요. 그날을 기다리고 그리고 지금 뭐 2천만 개가 조금 안 되게 채굴이 됐는데 거래소에 있는 건 한 200만 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거래를 위해 있는 거는 또 한 10%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8천억 달러 중에 10%면 800억 달러 그리고 그게 아니라 그 중간에 이렇게 움직였던 것까지 다 매매를 위해 쓰인다고 하면 한 2천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매매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사람 비율을 보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왜 그렇죠? 나중에 가치 향상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은 이제 돈으로 자리매김을 했는데 그 초기에는 가치의 저장수단으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S컵을 갖다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전 세상 사람들이 다 받아들여서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수단으로 다 갖고 있으면 가격이 더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그때가 되면 그런데 비트코인은 제한된 양이기 때문에 가격이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에 따라서 그 정도는 카발해요. 이게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돈의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기본적인 돈으로 사용된다고 하면 경제규모가 성장하면 거기에만큼 화폐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GDP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반영해서 그 정도는 그래서 가치적 확실한 가치성장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금이 그러고 있거든요. 돈으로는 안 쓰이더라도 달러는 하염없이 가치가 떨어지는데 금은 지금 사상초효과를 계속 일정 시기점이 되면 찍거든요. 한 돈에 40만 원만 따고 그러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더 큰 가치상승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가치저장수단으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양은 2천억 달러밖에 현재에서는 안 된다. 그런데 ETF 시장이 1천억 달러에서 6천억 달러가 된다고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물 ETF라는 거는 시장에 있는 현물을 사에서 그만큼만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선물 ETF는 그냥 종이로 마구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물 ETF는 그게 아니에요. 그만큼 있어야 되죠. 딱 그만큼을 보관하고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들으려고 하면 아니 2천억 달러가 시장에 나와 있는데 가장 작은 1천억 달러가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뭐 아무튼 굉장히 모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일부 뭐 미리 선반영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비트코인을 갖다가 내가 자산의 일부로서 보관하겠다는 수요가 ETF를 통해서 들은다고 하면 이건 반드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건 뭐 불가피한 거고 저희가 또 ETF 얘기를 하면 한도 끝없이 한 시간 하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ETF가 저는 이제 희망상으로는 아크인베스트의 아크앤21쉐어증 1월 10일 날 데드라인이거든요. 그렇죠. 그 전에 승인이 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즐거움을 좀 만끽하다가 봄이 되고 꽃이 피면 꽃이 날릴 때 뭐가 하나 더 오게 됩니다. 제가 오늘 오늘이 28일이잖아요. 그런데 방송 때문에 기사 쓸려다 못 쓴 게 있는데 일요일날도 SEC가 일을 한답니다. 연말 갑자기 그게 뭐냐면 아크인베스트 전에 미흡한 부분 다 정리해서 1월 초에는 승인 내겠다는 얘기거든요. 해피 뉴이어 하겠네요. SEC 그동안 비판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주말에 일하는 거 보니까 좀 짠하네요. 진작 좀 하지. 원래 미국 공무원들이 주말이라든지 휴가를 철저하게 챙기는 그러니까요. 시점을 정해놓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반감기가 우리나라 4월에 벚꽃이 피고 많은 대학교 학생들이 MT를 갈 때 오게 되는데 이게 또 이제 비트코인의 가치 향상에 아주 크게 일조할 수 있는 올림픽 같은 4년마다 이벤트예요. 그렇죠. 어떤 겁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비트코인은 10분의 블록이 하나씩 형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블록이 형성되면 블록을 찾아낸 채굴짜한테 이렇게 보상을 줍니다. 그 보상을 주는 게 20만 개 21만 개 블록이 쌓이면 그 다음에 반으로 줄여요. 그러니까 10분의 한 개니까 1년에 52,560개 그러니까 대략 4년이 지나면 반감기가 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똑 떨어지게 되는 거죠? 반으로. 반으로 똑 떨어집니다. 그 지금 6.25개를 주고 있어요. 맨 처음에 50개 주다가 25개 그 다음에 25개 다음에 15.5개 12.5개 그 다음에 6.25개 내년에는 이제 3.125개를 10분마다 블록 형성이 되면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0분의 3.125개면 연간 16만 4,250개 16만 개 16만 4,590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2천만 개가 조금 덜 됐다고 그랬죠? 비트코인 지금까지 채굴된 양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16만을 지금까지 발행된 걸로 나누면 0.8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존 총 공급량 대비 신규 공급량을 기존 총 공급량으로 나눈 숫자가 0.8이 돼요. 이 0.8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숫자입니까? 이 0.8이 왜 의미가 있냐면 기존의 돈이 망하는 게 철도 돈이었다 망하고 그리고 구리도 돈이었다 망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청동도 있어. 이런 게 망하는 게 뭐냐면 생산기술이 발달을 해가지고 철이 이렇게 시중에 한 만 개 정도 있어서 경제생활을 했는데 철이 이게 갑자기 만 개가 새로 생겨요. 그럼 돈이 많아지니까 물가가 폭등을 하고 그럼 철은 이제 나쁜 돈이야 하고 안 쓰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갖고 돈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 금은 수천 년 동안 망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우리 중세 때 연금술사도 있었잖아요. 금 만들려고. 금 만들려고. 왜냐면 금본이 제었기 때문에 금이 돈이기 때문에 근데 연금술사들 다 실패했죠. 그리고 연금술사뿐만 아니라 광산으로 한몫 잡으려는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아요. 근데도 금이 1년 동안 역사상 나온 것보다 2%를 넘은 적이 없어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금은 1년에 2% 이상 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통상 보면 경제성장은 좀 확인 마련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이라는 게 가치저장수단으로서 돈으로서 가치를 갖고 있었거든요. 제가 2%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추가 생산량이 2%의 인플레이션을 가진 적이 역사상 넘은 적이 없다. 그래서 금이 좋은 돈이었다. 근데 이제 보통 1에서 2% 사이에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금값이 뭐 좀 안 좋아지 않다거나 그러면 이제 채굴이 좀 줄어들 거 아니니까 그러면 1%까지 생산성이 높은 광산만 하니까 1%하고 그리고 금값이 오르면 저기 뭐 죽어있는 광산 다시 캐니까 한 2%까지 올라가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이 0.8이 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앞으로는 비트코인의 신규 공급량이 기존 공급량으로 나눴을 때 금보다 희소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드디어 비트코인이 2번을 계기로 해서 희소성을 기준으로 금을 능가한다. 금보다 희소성이 공급 희소성이 더 줄어드는 그런 화폐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간기 때 반으로 줄어든다는 게 공급이 줄어든다는 한 가지 의미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로서 공급이 주니까 이번에는 그 공급이 줄어드는데 드디어 금보다도 더 비율이 적게 공급되는 반간기가 이번 반간기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나타나는 반간기는 더욱 의미가 있어요. 제가 여기 표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 이게 뉴스피임에서 나온 표를 갖고 왔는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여기 가보면 반간기 기사하고 동영상이 있는데요. 아주 훌륭하게 잘 써놨어요. 그리고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반간기마다 비트코인 가격은 예외 없이 폭등했었습니다. 최근으로 보면 2016년 때 옛날에는 워낙 비트코인이 초기여서 그때 예외로 하고 2016년도 두 번째 반간기였는데 그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124% 폭등하고 그 다음에 1368%가 올랐어요. 그리고 2020년에는 반간기 때 그 해에는 303%가 오르고 그 다음에는 60%가 올랐거든요. 이게 첫 반간기가 들어간 해와 그 다음에 2년 동안 비트코인이 폭등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늘 있어 왔어요. 늘 있어 왔었기 때문에 기록이 증명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희귀한 자산의 가격은 기존 공급량 대비 신규 공급량 스탑 투 팔로우 S2F브라고 하거든요. 비율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8천억이고 금액 10개 초과액은 14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내년에 드디어 14조 달러 8천억이라고 하셨는데 8천억 달러 14조 달러 그러면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거의 20배 가까이 되는 거죠. 20배 조금 안 되게 18배 정도 네. 그 정도 되는 건데 드디어 금액 시가총액을 넘어설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금보다 좋은 돈이다. 그런데 금보다 희소성도 더 높아졌다. 그런데 왜 금보다 약하지? ETF도 있는데 이런 논리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ETF와 반감기가 상반기에 아마도 동시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 2024년에 저희가 이제 희망회로가 아닌 확정 희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확정적인 사항을 거기다가 이제 전세계적으로 힘들어하던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는 정상화 원래대로 돌아갈 그렇자 돈을 뿌리는 것은 아니지만 금리가 좀 내려갈 것이라는 이제 연방공개 시장위원회의 결정이 사실상 결정이 있었어요. 우리 앵커님의 말씀에 제가 동의 안 하는 건 아닌데 대부분의 미디어들이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됐기 때문에 금리를 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 안정화라는 명분을 갖다가 이렇게 삼은 건데 미국이라든지 전세계 정부가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있고 거기에다 이자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트매니아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고금리로는 국가가 견딜 수가 없을 단계예요. 국가 부채를 국가 부채를 견딜 수 없는 단계인데 다행히도 디플레이션 현상 디플레이션 현상이란 게 뭐냐면 이거는 아크인베스트의 돈나무 언니가 얘기하는 건데 혁신적인 기업들에 의한 어떤 기술 발전으로 생산 단가가 낮아져서 물가가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인플레이오가 아니라 디플레이션이다라고 아크인베스트가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물가가 좋아져서 사람의 생이 안정된다라는 게 아니고 디플레이션이란 건 뭐냐면 일자리는 줄어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가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골드락스는 아닌 거예요. 사람들의 삶의 질은 높아지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정부가 경제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금리를 많이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금리를 더 올렸어야 되지만 어떤 부동산에 있는 부채 문제 때문에 정부가 경제의 경착력을 막으려고 금리를 못 올렸지 않았습니까? 하느니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금리는 떨어져요. 금리는 떨어지는데 금리가 떨어진다는 거는 자산가격이 상승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의 금리가 떨어질 걸로 생각하니까 미국 달러와 인덱스가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금값이 올라가고 있고 그런데 경기는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유가는 떨어지고 있고 이렇거든요.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약간 사적이니까 아무튼 돈이 금리가 떨어진다고 하면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호재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금리가 떨어지니까 시중에 돈은 많아요. 많이 갖고 있는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는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돈이 다시 이쪽으로 투자가 몰리게 되는 거죠. 위험자산에 대한 금리 하락은 주식이든 채권이든 자산가격 상승과 일치한다. 이렇게 보면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당연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고 기존에 알려져 있던 이유로서 이렇게 비트코인은 좋은 그런 걸 가지게 되고 그리고 제가 아까 위에서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인터넷 오브 인포메이션 밸류의 인터넷 이 그림이 굉장히 명쾌해요. 이 얘기를 누가 얘기했냐면 팀 드레이퍼가 얘기했어요. 팀 드레이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트코인 위로 많은 것들이 몰려오고 있다. 혁신적 기술도 몰려오고 있고 가치가 몰려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비트코인이 내년 중에 25만 달러에 간다. 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단순한 비트코인 지지자일 뿐만 아니라 혁신 기업에 대한 벤처 캐피탈리스트 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기술의 흐름과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기술적 발전의 흐름이 비트코인 위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비트코인은 어떤 가치가 저장되고 그 위에서 혁신을 하는 개발자들이 모여서 실험하고 혁신하고 새로운 기술을 출시하는 플랫폼이다. 라고 이렇게 기술의 집결지로 비트코인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인터넷 오브 밸류 투데이 그러니까 표현 방법은 다르지만 비트코인은 돈으로 있지만 그 위에 네트워크가 있어갖고 그 네트워크를 이용해갖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월가 위에서 건물을 짓고 금융기관이 뭘 하듯이 이 위에서 뭔가를 한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거는 비트코인을 위한 이용한 금융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을 위한 금융뿐만 아니라 오디널즈 같은 어떤 예술 작품도 될 수 있고 비트코인은 네트워크로서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산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자산이자 네트워크다. 중요한 것은 보시면 프로토콜 레이어 그러니까 기반 레이어가 인터넷 시대의 TCP, IP는 소유가 안 되는데 소유가 안 되는데 커런시로서의 비트코인은 워너십을 가질 수 있다. 그렇죠. 비트코인은 두 개예요. 뭐냐면 커런시로서의 비트코인이고 작동하는 건 네트워크로서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커런시로서의 비트코인을 내가 갖고 있으면 이 네트워크 확장에 따른 이득도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비트코인의 가치를 갖다가 말했을 때 그 돈의 가치로서 훌륭하다고 여러 가지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 돈의 가치 플러스 네트워크로서의 비트코인의 가치가 이제 내년부터는 시작될 수 있다. 이제 이게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이미 12월부터 이제 오디널즈와 뭐 BRC20 그리고 인스크립션 관련된 일종의 소동이 있는 걸 보니 이게 좀 엄청 확대가 2024년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 마이클 세일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트코인은 최고의 자산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옳은 얘기예요. 그게 왜 옳은 얘기냐면 비트코인은 지금 S커브의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리스크 없는 리스크가 없다는 건 샀다 팔았다 하면 리스크가 생깁니다. 변동성이 있으니까. 그냥 오래 장기간 보관하고 있으면 시간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증명해 주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리스크 없는 자산으로서 오래 보관하라는 게 이제 마이클 세일러의 얘기인 것이고 그런데 다른 것들은 리스크가 있잖아요. 리스크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혁신이라는 건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 위에서 해도 그렇기 때문에 오디널스나 이런 것들이 뜨거지만 그중에서 일부가 실패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투자하면 완전히 확신해요. 그런데 다른 데서 내가 여기서 투자를 한다고 하는 건 개인의 선택인 거고 그런데 그러한 오디널지라든지 아니면 비트코인에 기반한 어떤 디파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기업들이 성공을 했을 경우에 그 성과는 비트코인에도 고스란히 담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런 말씀을 해.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위에서 금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응용 사업들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는 이제 보고 있는 거잖아요. 특히 그게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의 빅호제와 맞물려서 그렇죠. 폭발력을 지닐 걸로 생각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거기서 지금 그러면은 최창환 선임기자는 어떤 프로젝트에 가장 큰 점수를 주고 있느냐 저는 사실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잘 몰라요. 기술적으로도 왜냐하면 이 주장하는 것들이라든지 실제 이렇게 나타나고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그 속까지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표면적으로 드러난 걸 토대로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뭐냐면은 저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P2P로 시작했지만 국가도 받아들이고 금융기관도 받아들이고 이런 열린 존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렇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제가 좀 관심을 갖고 보는 거는 추천, 정목 추천 아니에요. 뭐냐면은 스택스라고 여기는 애초에 신기하게 SEC에서 이렇게 증권으로 허버를 갖다 받고 해서 그 위에서 뭔가를 갖다 하고 있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비트코인 레이어 2라고 주장을 하면서 디파이도 하고 오디 널지 같은 것도 우리가 훨씬 싸게 거래도 시킨다. 그리고 한 시간에 얼마 거래했다. 이런 걸 자꾸 올려놔서 제가 유심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터넷의 초기에도 그랬듯이 넷스케이프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성장할 것 같다가 실패한 것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쪽에서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90% 이상이 아마 실패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거는 뭐냐면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첫 시장에서 너도 나도 미래의 꿈을 보고 달려들었을 때 꿈은 있지만 그 꿈은 실현하기 쉽지 않은 거거든요. 옛날에 이렇게 대양의 시대 때도 배 한 척을 잘 띄우면 엄청난 부자가 됐지만 배가 열 척이 나가면 한두 척이 들어올 정도로 그런 도전이고 그리고 배 띄운다고 하고 안 띄우고 도망가는 놈들도 있고 이것듯이 이 세상도 여기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사기도 있고 그리고 실패도 있고 있을 겁니다. 그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자신의 성과로 담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투자는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올해를 한번 돌아봤고 또 2024년 전망까지 사실 많은 부분이 여러분께 저희가 반복적으로 전해드린 내용이긴 하지만 이렇게 한번 종합적으로 묶어보니까 비트코인 뭐 가져야겠습니다. 비트코인에 관련된 대한민국 최고의 콘텐츠 비트매니아 최창환 선임기자와 오늘도 그리고 올해 마지막 방송도 함께 봤습니다. 저희가 아주 자주 방송을 하지를 못해서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2023년 보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올해 어쨌든 그 비트코인도 열심히 달려왔지만 비트매니아 많이 사랑해주셔서 저도 힘이 나고 우리 블록미디어도 좋은 성과를 갖다 여러분들 덕에 거둔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고민을 하고 계시고 하루에 거의 계속 비트코인 생각만 하고 계시는 최창환 선임기자 한번 도와주시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번 살짝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2024년에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더 해서 아주 재밌고 유익한 소식으로 특히 ETF 관련된 소식이 1월에 이제 나오게 되면 우리 최창환 선임기자와 함께 특집방송도 얼른 꾸려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올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3년 너무 고생하셨고 24년 송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물러갑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Our next keyword finns except for 한국의 理 Cinnamon 감사합니다.